김영광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위로 오르고 있는 김영광 배우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이번 썸버디를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배우 김영광 씨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정주호 감독님의 놀라운 신미한 역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텐데요. 빛나는 신인 발굴은 물론이고요. 시선 배우들에게도 새로운 얼굴을 끌어내면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번 넷플릭스 시리즈 썸버디에선 또 어떤 빛나는 보석들을 발견하셨을지 저희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림 배우입니다. 네. 김섬역에 강혜림 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서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빛나는 보석 우리 강혜림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강혜림 배우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김용지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블랙의 멋있는 의상으로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풋이 너무나 매력적인 김용지 배우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분이에요. 우리 김수염 배우 모실게요. 지금 누구보다도 성나고 빨리 텐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염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정말 한 분 한 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이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분이시죠. 우리 정지우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정지우 감독님 네 작품 정말 인간의 내밀한 심리를 파괴되는 공감과 파격적인 센티미션을 일으켜 온 감독님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정면 아래쪽 인사를 하고 계시는 감독님들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그렇다면 감독님의 애정어린 시선으로 완성된 우리 썸바디의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실게요. 감독님과 함께 단체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혜림 배우 김영지 배우 김수연 배우 그리고 김영강 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시죠. 네 다섯 분 조금만 가까이에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이 좋습니다. 감독님 시선을 살짝만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김영강 씨가 시선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블랙으로 완벽한 맞춤을 해주신 썸바디의 주요 분들인데요.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이분들의 작품 속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이며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얽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썸바디의 메인 7편 보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